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 두 번 읽겠습니다. 잘 보살펴달라는 당부와 입을 옷을 몇 벌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한글로 쓰여 있습니다. 평범한 사람이 쓴 일상적인 내용의 편지지만 학술적, 역사적 가치는 매우 큽니다. 조선 초기에 사용된 호칭과 높임말 같은 언어생활을 비롯해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과 복식문화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앞으로 이 편지가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길 기대합니다. 다시 들으십시오. 오늘은 우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한 통의 편지가 국가 보물로 지정된 뜻깊은 날입니다. 이 편지는 조선 초기 한 군인이 아내에게 보낸 것인데요. 가족을 잘 보살펴달라는 당부와 입을 옷을 몇 벌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한글로 쓰여 있습니다. 평범한 사람이 쓴 일상적인 내용의 편지지만 학술적, 역사적 가치는 매우 큽니다. 조선 초기에 사용된 호칭과 높임말 같은 언어생활을 비롯해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과 복식문화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앞으로 이 편지가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길 기대합니다. 35번 36번 결과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